대만에서 우리 독박의 정신이 우리가 딱 다져지지 않았습니까? 그치. 이제부터 무조건 한다. 왔어, 왔어, 왔어. 와, 발 뜯어먹어, 발 뜯어먹어. 너무 빨간 어때? 네가 할 때 빨간 내복 같은 거 있고. 맞아, 맞아, 맞아. 형 둘째 생긴 데가 여기야. 맞아, 맞아. 내년에 이쁜 자식이 하나 더 태어날 수 있게. 대박 나게 해 주세요. 대박! 꼭 이루게 해 주세요. 너무 신기하다. 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, 이거? 야,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, 이거? 무슨 인스타에서? 우리가 저번에 대만에서 행운이 이루어졌잖아. 여기가 진짜 행운이 있다고 해서 왔어. 진짜? 어. 이 용 안으로 들어가면 용의 기운을 다 받는 거야. 아, 진짜? 어. 이게 용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행운이 있겠던데? 어. 야, 그럼 유세윤은 안 들어가겠네. 안 믿잖아, 이런 거. 너 이런 거 안 믿잖아. 이제 너 너무 운발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나 동민이 형 그거 애 생기고 너 안 믿어, 대만? 아, 그럼 믿지. 그래. 그래, 세윤이가 핑크돌고래 때부터 그런 거 아예 하나도 안 믿으니까 그래, 이런 거 안 믿잖아. 테스트 한 번 해보자. 왜, 나 믿어, 이제. 왜, 갑자기 믿어. 갑자기 믿어, 왜. 믿지 마봐. 믿어, 믿어. 무서워. 불행을 믿어, 불행. 그러면. 가위바위보 해서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보세요. 좋아. 두 명만 딱 들어가게. 진 사람, 진 사람? 아니, 이긴 사람이 들어가. 이긴 사람이 들어가야지. 야, 이거 가위바위보부터가 운명이야. 운명. 어. 독박 테스트. 이긴 사람. 행운을 받자, 행운을 받자. 안 내면 독박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도. 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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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열받아, 진짜. 최종 독박 많이 걸린 사람인데. 음행, 음행, 음행. 안 내면 독박, 가위바위보. 오. 안 내면 독박, 가위바위보. 오. 뭐야, 미신 안 믿는데네. 불행은 믿어. 내가 불행하단 소리야, 내가? 행운은 안 오는데 불행은 와. 자, 그럼요. 아, 취소태태태. 자, 그러면 선생님이랑 나랑 한번 들어갔다 가볼게요. 그래, 그래. 네, 네. 유세훈 이런 거 안 믿는데. 우리는 여기로. 머리 들어갈 테니까 세 명 안 들어가니까. 우리 꼬리에 가 있을게. 네, 꼬리에 가 있어요. 아, 부럽다. 행운이다, 행운이야. 야, 용이 이불에 들어간다. 우와. 시원하다. 시원하고 좋다, 형. 오.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. 시원하게. 트래너 해? 예, 예에. 예에. 여기 여기 기도하는 데도 있다. 응. 여기 기도하자. 그래. 기도하자 응 부탁합시다 우리 가족들 웃는 날이 많게 해주십시오 워트워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아프지 않게 항상 웃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윤이랑 저에게 행운이 깃들어서 대만에서 저희 둘 많이 안 걸리게 해주세요 될 것 같아 좋아 삼장법상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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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? 있었어? 사주를 받고 왔다 김준호의 사주를 받고 왔다 뭐야 여기까지 와서 우리 못 들어가는 거 진짜 그렇다 야 얘네들 꼬리로 나오기 전에 꼬리라도 좀 밟자 아니 형은 아예 들어가서 마주쳐 운을 막아 알았어 알았어 대휘 형 운 반 정도 가져갔겠다 그러네 나는 역으로 들어왔거든 역으로 들어왔으면 큰일 났다 형 역행이다 역행자 어 누가 더 운이 따르는지 보자 그거를 왜 준호 형이 안 하고 형 시켰는지 알아? 왜? 부정이 탈 수 있다라는 어? 위험성을 형한테 떠넘긴 거야 아 진짜 멍청해 나는 아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형 학문으로 들어온 거야 약간 야 대박인 게 뭔지 알아? 뭐야? 꼬리로 들어가면 불행이 오는데 왜? 몰라 여기 그 원칙이래 아 진짜?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노 엔트리 아 여기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? 어 이거 무슨 뜻일까? 허팝으로 보자 야 빨리 봐 빨리 봐 그 사진만 찍어놔 그럼 대휘 형한테 얘기하지 마 일단 대박 안 들어가게 잘 돼 와 안 들어가게 퍽이 들어가라고 했잖아 아니야 대휘 형이 살짝 들어가길래 아예 더 들어가라고 했지 뭐 대만의 최종은 네 김 대만이 아 김대만 김대만이가 걸릴 거 같아 불꽃남자 김대만 장동민 제곱과 김준호 아이고 오셨어요 밖이 더 시원해 엄청 잘해 사실 용의 입으로 들어가서 꼬리로 나온 사람하고 용의 꼬리로 들어가서 그 운을 막은 사람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이제 세 가지 버전이 됐어요 야 형 형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기 봐봐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뭐 그런 게 있긴 있어 노 엔트리인데 노 엔트리 근데 궁금하긴 하다 응 따르는 자 고스른 자 고스른 자 편안하게 관광한 자 아 이제 어디로 밥 먹으러 가자 저기 가보자 저기 어딜 가자 저게 오리정이래 오리정 오리정? 어 오리 배가 없는데 왜 오리정이 내가 알기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 때 시원하다 여기 뮤직비드 찍고 싶다 되게 아 오 여기 멋있다 여기 불이 오 시원해 대박 야 강바람이 시원하네 이쪽 그림이 너무 예쁘네 야 여기 진짜로 뭔가 영화에 나오는 데네 오 시원하다 여기 올라가 보자 이 위에는 뭐야 또 오 비둘기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시원해? 우와 시원하다 이야 완전 시원하다 와 시원해서 좋다 어 날씨는 더운데 또 시원한 바람이 보네 아 좋다 우리 약간 그 까오싱 사람들이 보기에는 석촌 호수 같은 데 와서 되게 신기해하고 있는 거겠지? 그러겠네 그러겠네 왜냐면은 한국 관광객들도 석촌 호수 같은 데 와서 구경하고 그치 그치 야 이게 지금 오각형 이게 좀 오각형이거든?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맞아 그럼 여기 하나씩 이렇게 딱 자리 정해서 뭐 할까? 게임? 여기서 그러면 이거 어때? 이거 어때 나왔어요 드디어 이거 어때?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렇게 다섯 개가 있잖아 그럼 다섯 개마다 한 명씩 앉아있고 여기를 두고 관광객에 올라올 거 아니야 오오오오 올라와가지고 어찌 됐건 어느 쪽에 가서 가까운 사람 가서 구경을 할 거 아니야 오오오오 근데 구경할 때 만약에 여기 와서 그 라인 기둥을 잡고 아 잡으면? 잡고 이렇게 하면 안 잡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관광객 온다 지금 온다 빨리 정하자 빨리 정하자 다음 거 어디 이동해야 되니까 교통비 하자 교통비 이쪽이 제일 불리하겠다 가위바위보 정해 이긴 사람이 자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형이 정해 아니야 안 내면 독박 형이 정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2등 자 2등 나는 자 나는 나는 2면 형 거기? 어 나도 나도 교통비 교통비 아 제일 먼데 나 여기 오늘 올통 오케이 오케이 교통 나 이쪽면 난 여기 아 불안한데 이거 둘 중 난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야 나 여기야 알았어 일단 보자고 운명을 보자고 그 왜 정해 났으니까 우리가 한 쪽이 몰려있어 기둥 기둥 가 갑자기 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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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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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와 자기 쪽 기둥이 있어 기둥 기둥 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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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행운 하나도 없네 형! 행운 막았나 봐요 형이 나이스 미치우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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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 우리야 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노 노스 코리아 포토 1,2,3 1,2,3 포토 포토 고마워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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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 할까? 게임 게임 뭐 해야 할까? 아 서로를 선택하자 비강이 비강이 원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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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하하하하 아니야 근데 슬프게 내려가라 하하하하 와 이쪽으로 올 줄 알았어 자 그럼 우리 이제 차 타고 어디 딴 데 가볼까? 아니 내가 그 가오신 검색했는데 진짜 큰 거북이 했대 그거 보면 장수 안 돼 우리 형들 우리 형들 건강 생각 생각하다가 야 이거 바꿔라 이거 프로그램 이름 해군 따라잡기 뭐 이런 걸로 소원을 빌어 너 그렇게 안 믿으면 또 걸린다 너 맨날 뭘 빌러만 댕기냐 그 시간에 운동을 해 맨날 빌러만 댕기냐 야 그거 살아있는 거북이야? 살아있지 바다거북이 어? 바다거북이? 딱 바다거북이 보고싶어 물속에서 보는 거야? 너 이씨 거북이로 옛날에 돈도 많이 벌었잖아 거북이로? 거북이로 돈 많이 벌어 거북이 흉내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야 그럼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지 뭐라 하면 되냐? 아 그런 것도 해야 돼? 어 그럼 거북이 알락히 그래 어 그거 근데 물에서 노는 거 아니야? 그게 밭 어 물로 간다고? 맛있는 것도 맞아 그래 그걸로 가자